6주년 밴드 원래 모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공지도 했고 참석자도 아직 코로나 때문에 참석자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 3년 만에 열리는 밴드 모임을 못했어요. 밴드 해온 중에 이 화분을 만들어서 밴드 생일때마다 선물을 주시는 언니가 있어요. 올해도 만들었습니까? 했더니 만들었대요. 내놓으세요. 한 2, 3주 전에 다녀갔습니다. 저희 캠핑장에. 20개. 저요. 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이거 진행을 못했어요. 밴드가 아니고 유튜브 매니아 판매도 해야 됐고 포장도 해야 됐고 등등등. 준비하고 포장하고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화분을 이 표정, 얼굴 표정 화분이라고 해요. 사이즈도 제법 커요. 이거를 나눌 거예요. 저희 밴드에서. 지난번 신샘창 30개 나눔 했듯이. 이거 20개랑 제가 또 이것만 줄 수 없어서. 아, 요즘 또 손이 건조하니까 알로에 마이입니다. 제가 핸드크림하고 하나씩 해서 제가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저희 밴드에서. 원래 화분에 항상 2개씩 나눔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사이즈도 제법 커요. 이거 빨간 포트보다 훨씬 크거든요. 이렇게 알로에 마이 거. 송끝이 뭐냐? 알로에냐 뭐냐? 어쨌든 알로에 마이 핸드크림하고. 제가 이렇게 20분 이벤트를 진행할 거예요. 저희 밴드로 또 오세요. 지난번에 라이브들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그냥 유튜브로 그냥 하시는 해도 좋지만 물론 어쨌든 밴드가 목적이기 때문에 밴드에서 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참여도 밴드에 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화분이 있는지 하나하나 또 꺼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표정들 꺼내져 있는 화분들하고 이렇게 1, 2, 3, 4, 5, 3, 4, 5, 6, 7, 7, 7, 7, 7, 8, 7, 7, 8, 9, 8, 8, 8, 9, 8, 9, 9, 9, 9, 10, 9, 9, 9, 10, 10. 이름을 뭐라고 새겼어요 뭔지는 모르겠고 공방 사인인지 본인 사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인을 꼭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웃는 표정들이에요 모두 20개 20개 이벤트 할 거니까 된대에 오셔서 4분하나에 알로에 마인 방판 현대크림 하나씩 이렇게 드릴 거에요 20분께 드릴 거니까 이래봐도 수자분입니다 20분께 드릴 거니까 서둘러서 밴드 또 가입해 주세요 제가 밑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초대 링크 현대크림이랑 화분 받으러 오세요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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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께 인사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이렇게 해마다 화분 만들어서 나눔 해주시는 언니 올해는 모임을 못했지만 제가 화분 내놓으세요 하니까 또 기꺼이 이렇게 거금들여 만든 화분 모임을 위해서 보고 싶다고 해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밴드 생일 모임 해야지 하는 언니에요 표정 화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언니 여러분은 저희 밴드 오셔서 이벤트 게시글에 한 칸씩 콕콕콕 찍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나눔 합니다 빨랑 오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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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